미운 털에 박힌 것 같다 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느낌은 진짜 나의 느낌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분명히 나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느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나만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자리가 조금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원원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본다거나 어떤 대화의 장이 조금 마련된다면 용기 있게 조금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 상황 이후로 관계가 조금 불편해진 것 같다 혹시 팀장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물어보는 게 중요한데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어볼 때는 내가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나를 싫어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도 모르게 눈빛이나 표정 자세로 막 그걸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컨트롤하면서 정중하고 예의 있고 좀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원활하게 대화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 일상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혼자 지대짐작하고 추측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대는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진짜로 조금 궁금하시다며 관계를 조금 좋게 만들고 싶으시다며 질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되게 일을 잘하는 일잘러라도 업무 성과를 알아준지 않는다면 정말로 좌절스럽잖아요 슬프고 그래서 업무 성과를 잘 어필하는 것도 방법인데 우선은 어필을 하려면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보시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필할 방법을 그때 선택을 해보셔야 하거든요 우선은 내가 어떤 걸 성과를 냈는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 이런 거 뭐 뭐 뭐 뭐 뭐 뭐 이런 거 다 했고요 저 정말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웃풋을 가지고도요 성과를 인정받을 수도 있는 반면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내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기록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선 내가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무 시간도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근무 시간 안에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거 그 우선순위도 좀 정해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소통이나 협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시너지를 냈던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라든지 어 그 다음에 내 팀에 대한 나의 기여도 그 다음에 내가 다른 팀에 기여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여도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던 프로젝트 업무일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도전했었는지 어떤 걸 얼마만큼 노력했었는지 어떤 걸 혁신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신 다음에 어필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단 어필할 때 중요한 것은 회사마다 평가를 하는 요소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평가를 할 때 어떤 요소를 주로 보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맞춰서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과를 어필하는 걸 연말에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연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중 상시적으로 업무하는 중간중간중간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좀 어필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난감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경력직 입사자의 경우는 전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흔히는 그렇게 좋은 회사 놔두고 왜 이런 회사에 오셨어요 뭐 이런 난감한 질문도 하고요 더 난감한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을 하는데 유용한 타사의 정보를 경쟁업체의 정보를 물어본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이라서 우리가 좀 둘러서 애 둘러서 센스 있게 빠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요 영업비밀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경쟁업체 정보를 물어보는 분도 좀 잘못이고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복사하거나 공유한 사람도 유출한 사람으로 조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센스 있게 다른 말로 둘러서 쏙 빠져나오실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만약에 내가 모르고 전 회사의 영업 정보라든지 어떤 정보를 얘기를 하거나 복사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아마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다시 이직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 지금 이 회사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정보도 이 사람은 얼마든지 유출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라는 낙인이 조금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센스 있게 그 질문을 쏙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입사자는 빠르게 기대에 부응하고 싶죠 마음도 되게 급하고요 왜냐하면은 빠르게 도움을 해야지 내가 좀 이 회사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법은 어떤 비법이냐 하며 신규 입사자가 입사를 해서 일하는 과정 중에 초반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 과정에 어떠한 태도나 자세로 그 다음에 어떻게 조금만 방향을 틀었을 때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사한 지 반년 만에 연봉을 재계약한 사람의 사례입니다 그 S선임은요 마음이 되게 급했습니다 빨리 나의 능력을 이쯤 하고 싶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1개월이면 잽은 여러 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3개월이면 큰 거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업무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리는 제안마다 계속 계속 반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제 고민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친해진 동료한테요 물어봤대요 어 이게 왜 그런 것 같냐 라고 조금 대화를 해봤더니 그 동료가 하는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능력을 빨리 어필하고 성과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 본인이 이전에 해왔던 방식 있죠 성공했었던 경험에 바탕으로 한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셨었대요 근데 그것을 고집한 것이 화근이었다 문제였다라는 걸 동료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마치 계속 그 방법만 계속 고집한 게 새로 들어온 회사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S 대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내 방식이 맞다고 고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 고집하지 않고 회사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과 자세 태도를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묻지도 않았대요 캐물어봤자 나올 게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이 업무를 왜 해야 되고 어떤 방향 그 다음에 목표는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어떠한 아웃풋을 원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계속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다 보니까 조금 명확해지더래요 그리고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S 선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쓸 때는 되지 않던 것이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방향을 조금만 트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S 선임의 성공 소프트랜딩 노하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직을 해가지고 첫 해에 그룹사 핵심 인재로 발탁이 된 알대리 사례입니다 알대리가 입사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번뜩 들었다고 해요 튀어도 없는 와중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회사에서 뽑았는데 나도 불안하지만 저들도 참 불안하겠다 내가 언제 얼만큼 적응해서 성과를 낼지 모르니 저들도 참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고 해요 그 생각이 든 이후부터는 좀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질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 자체도 내 입장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조금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수한테 좀 요청을 하셨다고 해요 자기가 질문할 게 너무나 많은데 계속 질문을 하면 그 사수도 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점심 먹고 30분 동안 한 일주일 동안만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사수도 흔쾌히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본인도 이제 업무가 끊기지 않으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점심을 먹고 30분 동안 대화를 할 때 이 알대리가요 질문을 시작하는데 그때도 질문을 막 하지를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우선 질문을 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조금 해봤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더니 어느 부분이 막히더라 어느 부분이 궁금하더라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되려 사수가 칭찬을 막 해주더래요 그 질문을 보면 사람의 수준이 보인다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팀원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는데 팀원들이 알대리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줬느냐 하면은 알대리가 미팅을 들어갈 때마다 꼭 하나라도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온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요 좀 알대리를 보면서 반성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해주더래요 아주 평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알대리처럼 질문을 하더라도 막 하지 않고 조금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방법을 태도를 조금 바꿔본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립니다 질을 잘 뿌려도요 땅이 비옥해도 환경이 날씨가 좋지 않으면 농사는 얼마든지 망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좀 빗대서 사람이 가진 자질을 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직장의 환경을 날씨라고 본다면 신규 입사자가 빠르게 성과를 못 내는 일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평균적으로 84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데 기본적으로 100일의 시간은 걸린다라는 걸 좀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규 입사자는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빨리 그 기대에 부응하기고 싶기 때문이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무턱대고 처음에 허겁지겁 막 먹다 보면 체할 수 있잖아요 신규 입사자는요 이 직장 생활을 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초기의 3개월은 정말 천천히 꼭꼭꼭꼭 뭔가를 이렇게 씹어먹는 느낌으로 천천히 꼼꼼하게 조금 적응해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